자, 두 명의 남성이 집 안에서 나옵니다. 빨리 나와, 따라 나오라고. 그리고는 밖으로 한 남성을 데리고 나갔는데 두 명이 있네요. 두 명이 다 잘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왼쪽 있는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두 남성이 다 잘못한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까 술 한 잔 하러 나갔을 뿐인 것 같은데 자, 같이 술 마실래요 해서 나간 자리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평범한 술자리가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어요. 함정? 경찰이 최근에 이 사건과 관련한 일당 12명을 검거를 했는데 이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남성들을 유인해서 무려 2억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2억이요? 네, 수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으로 익명 채팅방을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남자들, 여자들 해가지고 4명이서 같이 술 마시고 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박업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성인 남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은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같이 게임을 하고 술 마시면서 취해서 신체 접촉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일당 중에 이 자리에 없던 다른 한 명이 찾아가서 내가 같이 술 마신 미성년자 여자애들 오빠다. 내가 얘네들 오빠야. 미성년자들이랑 이렇게 해서 되냐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협박당한 피해자가 저렇게 영상 속 상황처럼 무릎 꿇고 빌면서 실제로 돈도 보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상에 두 명이 무릎 꿇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두 사람이 같이 꿇었나 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저 무릎 꿇은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피해자였습니다. 네? 한 명만 피해자였어요. 그래요? 저 영상 볼까요? 지금 무릎 꿇어 하니까 한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먼저 무릎 꿇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무릎 꿇은 사람은 뭐고 먼저 무릎 꿇은 사람은 뭐예요? 한 통속이었어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피해자로 위장한 같은 일당이었던 건데요. 일단 이 일당 수가 많습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구성된 12명이 함께 움직였고요. 1차적으로는 피해자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시고 옆에서 바람을 잡으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해냅니다. 같이 술 마신 사람, 남성도 같은 공범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성년자한테 뭐 하는 거냐라고 해서 내가 보호자인데 가만두지 않겠다.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위력을 막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에 가담을 했는데요. 일단 이 피해자들, 경찰 조사에서 전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한 통속인 줄, 한 무리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하는 사람이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뜯겼다는 건데 일단 이 피해자들, 이 여성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피해자들 합의금 명목으로 적게는 400만 원, 많게는 무려 8,600만 원까지 갈치당한 사람들이 있었고. 8,600만 원. 그렇습니다. 계좌이체 형식으로 뺏겼는데 이 11명에게서 무려 뺏은 돈이 2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야, 아니 세상에 같이 옆에 있던 남성이랑 같이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도 무릎 먼저 꿇은 사람도 무릎 꿇으시죠 하니까 같이 자기도 무릎 꿇고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주시죠 하니까 자기도 돈 주고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정말 치밀한데요, 얘네들은. 사실 이런 종류의 공갈 범행은 많았는데 이렇게 역할까지 분담한 경우는 저도 사실 이 사건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꼬리를 잡힌 이유가 뭐냐면 인근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의 돈 자랑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수입 많이 올렸다.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돈 자랑을 하고 다닌다는 첩보를 듣고 너 어떤 옷이 났어 했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행의 꼬리가 밟힌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12명입니다. 그래서 주범이 7명이고 공모자가 5명인데 7명이 구속이 됐고 이 중에 미성년자도 3명이 있습니다. 보통 사실 미성년자가 구속까지 된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도 구속이 된 이유는 지금 소재가 불명확해서 도주의료가 있어서 구속이 됐고 또 이 주범들이 이렇게 해서 뜯어낸 돈 일부를 또 도박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정사는 수사를 하면서 지금 공갈 외에 또 실제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가 없었는지 그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공간에 대한 성도는 이런 점을 비교시켰anners 이렇게 말하십니다.